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약간의 조언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증권회사는 이렇게 되면 분위기나 어떻게 됩니까? 조용합니다. 조용합니까? 정말? 네. 정말. 누가 특별히 이렇게 말 걸고 뭐 이런 거 별로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네. 사실 뭐 지금 밥은 오미크론 때문에 거의 대부분 도시락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그렇죠. 나가지 않고 있고요. 식당도 잘 못 가시는군요. 서로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데 시장도 이렇게 좀 침체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종막하다. 아 2022년은 참 굉장히 어렵게 시작한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오스템 낫다. 어제도 뭐 하나 터졌대요. 계양전기라고. 계양. 네. 거기도 뭐 몇백억. 견조한 회사인데 또 어제 횡령 사고가 좀 있었어요. 계양전기 굉장히 오래된 회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동 공구 같은 거 만드신데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업계 최고죠. 아 그래요? 자 시장 한번 보죠. 전반적으로 매크로의 이슈나 이런 것들은 너무 귀가 따갑게 들으셔서 내용들을 좀 아시는데 우리 시장이 참 약한 것이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을 공격당한다 이런 느낌 정도 있을 정도로 반등을 하면은 탁 매도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시장을 좀 누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참 그래서 더 심리적으로 힘들고 좀 안타깝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는 시장이 최근에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반등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반등에 또 그 반등의 힘이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고 이러면 이제 지쳐가는 거죠. 점차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 어제 지수가 우리가 2676포인트로 사실 지난번에 저점이 2600포인트 살짝 깼었거든요. 2600포인트로 봤을 때 2676포인트 이 지수 때에서 또는 이런 가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만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국내 기관들도 여기서 사지 않으면 그럼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또 그냥 해볼 수도 있겠죠. 종목들이 그만큼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싸다 비싸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기업의 이익은 숫자로 나와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 멀티프를 구해서 적정 주가를 판단하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 약간 인위적인 면이 있죠. 약간 그 피의라는 게 고무줄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싸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군중의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군중 심리 자체가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우려의 심리가 더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된 거고 이거는 군중의 심리가 모두 다 일치해서 어느 순간에 자 역선 사야 돼. 이거는 누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게 발생이 좀 되는 건데. 그래서 시장은 항상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2.5% 상승했고요. 다우가 1.2% S&P500이 1.58%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이제 디데이였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우려가 감소되는 이벤트들이 발생이 된 거죠. 러시아 군대가 일부 철수했다는 내용들이 어제 우리 장이 끝나고 나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협상 지지한다. 이 내용과 함께. 그러니까 장 끝나고 나서 나와서. 네. 끝나고 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달러인드X와 워낙. 좀 미워. 이런 것들은 좀 따라서 했고요. 지금 말씀 중에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어제 짤러 어떤 게 돌아다녔냐면요. 푸틴 대통령이 전하기로. 제가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어요. 너무 웃겨지지 않습니까? 장 끝났지? 철수해. 이거 아니에요. 그만큼 되게 자존적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오늘 하면서 우리 시장 움직일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반면에 어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중률은 2% 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다시 올랐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랬냐면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YOY로 9.7% 전년 동월비 그리고 전월비 1%. 완전히 폭등입니다. 시장 컨센트는 0.4, 0.5%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우려 감소 이것 때문에 시장이 묻혀진 거지. 실제로 이 지표들을 보면 10년 만기 국채 중률이 쑥 올라간 거 보면 이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금리 빅스텝 인상의 우려가 강화되었다. 이 양측면이 어제 충돌하면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주요 종목들이나 국가들 보면 유럽이 한 1.9% 전후로 상승을 했고요. 러시아가 5% 급반등을 했어요. 요즘엔 좀 자조적인 얘기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차트를 보면 우리나라가 더 약해요. 러시아는 급락을 했지만 또 반등도 세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애플이 2.3%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83% 상승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제 종가가 96달러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역사적 신고가가 98달러예요. 역사적 신고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보면 참 또 우리가 막 추덜 푸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게 뭐냐 도대체. 역사적 신고가에 있는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이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저런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다이렉트로 비교하지 말고 SK하이닉스를 비례면 약간 이해는 돼요. 그냥 반도체만 하는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좀 좋구나. 그렇죠. 요즘에 보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좋으니까. 훨씬 좋으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5.3%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9.18% 급등을 했고요. 아메리칸 항공이 8%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실적이 있는 빅테크들은 국관하게 있다. 두 번째, 시장은 자금의 흐름이 리오프닝으로 많이 간다. 이걸 또 확연히 어제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여드렸는데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왜 그랬냐면요. 어제 뉴욕 연방은행에서 기대인플레이션 발표를 했는데 전월이 6%였는데 이번에 5.8%가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기대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12개월 포워드로 내년 이맘쯤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걸 지금 반영을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랐지만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걱정을 했던 장래기 금리 차가 축소되는 부분이 다소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빅테크 종목들이 올랐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봐야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이 너무 약해요. 어제도 반등했어요. 아침에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선물을 곧바로 나오면서 비차이 프로그램에도 나오면서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코스피가 1% 하락을 했고요. 2,676포인트. 코스닥이 1.5% 하락해서 839포인트로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보면 개인들이 한 1,800억을 샀고 외국인들이 2,600억 정도 팔았는데요. 이거 다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로 나왔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 선물 포지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거는 당분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걸 추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외국인들의 선물 계약이 5만 계약 미결제약 중에 5만 계약 이상 있다가 약 3만 6천 계약까지 줄었다가 어제 다시 선물을 매도했어요. 4,600 계약 정도 매도하면서 미결제약정이 4만 계약 정도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비차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하방으로 올라가면 공매도인지 아니면 알고리즘 매매인지 하방으로 공격하는 게 상당히 많이 보인다.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답답한 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방으로 공격하는 거에 대항이 없냐. 대항 주차가. 그런데 우리 개인들이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기관에 대해서 푸점머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것이죠. 물론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시장이 하락한다고 거기서 그냥 대항만으로 싸움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갈 타이밍에 또는 올라갈 것도 없도 한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방으로 공격하는 것에 계속 매를 맞고 있으니 그런 표념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대표주들이 어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아까 뉴스사비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 관련해서 상승을 했고요. 호실적 발표, 요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호실적 발표하는 종국들은 약간 3%, 5% 이렇게 상승을 하고요. 컨센이 미스된, 나쁜 실적을 발표하거나 폭락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 심리가 취약하다는 거고요. 호실적 발표 기업들 중에 또 한 가지 특징은요. 그동안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호실적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래도 저점을 터닝한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쪽 있잖아요. 이런 쪽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실적 연동의 등락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수급의 흐름은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을 관망하면서 그 변화를 읽는 것이 그다음 투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 전망, 오늘도 별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고 필라리필 반도체 지시도 급등을 했고 5% 급등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오늘 반등 시도를 당연히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반등의 힘, 그리고 반등 시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해서 들어오는지 우리가 다음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섹터는 실적이 좋다고 하고 어떤 종목은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매물을 맞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면 주도 주체나 심리 전환의 모멘텀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공격을 당한다고 표현을 드렸던 건 왜 그랬냐면 외국인들의 선물 연계 매매 이것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고 프로그램 매도라고 힘없이 다시 떨어지는 이런 현상도 많이 발생되고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매매와 외국인들의 선물 연계 매매에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수급 포인트를 체크를 계속 해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에서 이어서 내부 수급 관심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연기금의 순매매입니다. 14일 날 연기금이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1743억 순매수했거든요. 어제 약간 팔았어요. 어제 오전에 샀었습니다. 한 167억 팔았거든요. 연기금이 1,700억 사고 어제 1,160억 팔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 1,500억 이렇게 산다. 그러면 달라지고 있던 거죠.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미결제도 3만 7천 계약까지 줄었다가 다시 어제 4만 계약까지 늘어나 있는데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1방향으로 가는지 늘렸다 줄였다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외국인들의 코스닥의 순매매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때보다 더 많이 팔고 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일 날 오랜만에 950억을 샀어요. 그런데 어제 113억 팔았거든요. 어제도 사실 약간 사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알고리즘에 의한 매매인지 아니면 연소성을 주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매크로 환경은 맨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의 내부적인 흐름은 이 숫자를 보지 않으면 그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숫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량으로 샀다가 조금 팔는 척하다가 또 사고 또 파는 척하다가 사고 그러면 이게 지금 사나가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조금 외국인 선물 미결제처럼 조금 다시 사는 듯 하다가 다시 팔고 사는 듯 하다가 다시 팔다고 그러면 매도 쪽이 계속 있구나 이런 걸 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코스닥이 외국인 알고리즘 매매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일단 창구는 제이픈모건, CS, 멜린지 창구로 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이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훅 들어왔다가 대부분의 종국들이 보면 창구가 얘네 3주 창구가 제일 많아요. 어제 다시 매물 맞고 오후에 밀렸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 3창구가 거의 대부분 매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알고리즘 매매가 상당히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종하기보다는 이들이 어떻게 거래하는 건지를 살펴보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 뉴스 들으셨겠지만 러시아 우쿠라이와 관련돼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군대가 일부 철수한다라고 하면서 어저께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군대 철수가 검증되지 않았다. 여전히 전쟁 가능성이 높다. 전쟁 나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이 우려가 되고 미국과 나토군은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맹국을 보호할 것이며 군사훈련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제 러시아에서 일부 철수했다고 해서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또 여전히 한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 어떤 정치적 정책적 이유에서 이런 건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노이즈에서 우리가 벗어난 상황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 관련해서 요즘에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냐면요. 중국의 성장률 전망 하향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 아이비나 세계은행 등에서 하향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관광이 큰 폭으로 감소됐고요. 그리고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는 그렇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더불어서 집안 부채가 급증한다고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보고서들을 보면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기가 급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3월의 전인대회 이후에 대규모로 인프라 투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본 기회만 337조 투자를 할 것이다. 어제 중국이 하락하다. 장 막판에 반등한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제 장 막판에 중국이 3천억 위안의 유동성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반등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성장률 둔화가 된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중국 정책 당국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 거냐. 유동성 보강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냐. 이걸 보는 것이 중국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중국 얘기들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얘기를 또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장과 연관도 많이 있지만 요즘에 미국이 지금 고점대비 떨어지는 동안에요. 그 돈이 좀 빠져나와서 중국으로 간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서학개미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나요? 중학개미인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중국을 바라보는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섹터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폴드오픈의 시장조사 기관지가 카날리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연평균 53% 성장해서 2년 뒤에는 3천만 대가 넘을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있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원통형 2차전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넣었다라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왜 그랬냐면요. 테슬라에서 지난번에 배터리 데이 할 때 차세대 제품으로 원통형 2차전지 배터리 4680 이거 뭐냐면 46인치 80mm 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원통형 배터리를 소개를 했어요. 다음에 이걸 쓰겠다라는 뉘앙스로.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서 이슈가 한 천만 됐었고요. 요즘에 또 다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통형 2차전지는 우리나라 삼성 SDI나 LGN 소리나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 파나소닉에서 많이 하고 있었던 건데 중국이 좀 안 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가세라면서 원통형 2차전지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MSCI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구 지수 편입 시에 수혜 기업은 이런 것이다라고 골드바삭스가 리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직 멀리 남아서 지금 필요하나 살짝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중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어느 쪽에 많이 들어온다면 어느 쪽으로 들어올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걸 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다 아는 기업들이죠. 큰 회사들인 큰 기업들.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큰 회사 중에서 어떤 데 빠져 있고 어떤 데 들어있고 하니까 이런 데에 관심이 외국인들은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최대 검색 종목이라고 해서 보면 우리 검색어에 주식 관련된 검색어를 많이 입력해서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더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료들을 올릴 거 아닙니까. 텔레그램이니 카톡이니 다 올릴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나온 종목들이 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어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M이요. 정말 어제 굉장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9년치 적절 다 해소해버렸다.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주 호실적을 어제 발표했거든요. 장중에 11.4%까지 곧바로 오르면서 해상 운임도 상승하고 그렇기 때문에 HMM의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매수천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종가 1%를 마감했습니다. 왜 그러죠? 마감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가라는 것들을 뒤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보면요. 컨테이너 시황 있잖아요. 해상 운임 시황이요. 이게 픽아웃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픽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물론 좋아요. 당분간 당기라도 좋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것 때문에 수혜를 받아서 이 기업의 실적이 이만큼 좋아졌다.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고성장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러면 케이처마크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제 시장 역량 때문에 밀린 부분도 있지만 이런 인식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덧붙여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 밑에 있는 DB하이텍 있잖아요. 동부하이텍. 여기도 실적 발표했는데 엄청나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고점 3.7%에서 종가 1.7%로 마감했거든요. 이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동부하이텍과 그리고 SK하이니스가 사실 수혜를 입으면서 비슷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점 대비 어제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모폐주가 상향 보고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빠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물어보고 자료들도 읽어보고 했더니 빠지니까 이유를 처음 들었겠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전부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장이 그동안에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가가 이번 시장에도 빠지지 않았거나 탄탄했던 것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시장의 자금의 흐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거 굳이 설명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어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많이 됐지만 왜 이런 종목들을 검색을 많이 했냐면 엄청난 실적을 냈다는 것 때문에도 많이 검색을 했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그렇게 좋다고 하고 모폐주가 높은 상향되는 보고서도 나옴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그냥 밀려버린 현상이 나타나니까 궁금한 거죠. 모두 다들. 그래서 자꾸 이걸 쳐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유가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라는 게 정확하게 정답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이라도 다시 반등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장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서가 심리 자체가 이런 심리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도 답답해서 주변의 사람들하고 투자자나 아니면 에너지하고 통화를 하거나 물어보니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음에 뭐가 갈 거지? 리오프닝 중에 뭐가 제일 먼저 빨리 갈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래요? 종목들이요? 리오프닝 쪽으로 제일 많이 보고 있고요. 리오프닝 쪽에서도 업종이 있잖아요. 업종은 대부분 우리 흔히 아는 백화점 그리고 여행, 항공 그 쪽에서 다 보고 있는데 이들도 여기서 뭐가 제일 먼저 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걸 나열을 해놓고 수급하고 가격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지금 시장의 심리제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한 호식적으로 발표하면서도 불구하고 차이지러니 일부 나온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KCC가 21%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KCC가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냐 그러면서 바닥으로부터 올라온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4분기 영업이 컨센트 이하로 발표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로 21%까지 폭락할 내용인가? 할 정도로 어제 그게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 같이 지금 시장이 후시적 발표한 기업들은 한 3% 찔끔 좀 오르고 그렇지 않은 곳에 막 때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좀 과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서 삼성물산을 가지고 있었던 지분법 평가선이 발생이 돼서 순이익이 감소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보다는요. 왜냐하면 지분법 평가선은 기업의 본연의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이 나거나 줄어드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거지 이거는 어쩔 때는 막 늘어났다. 어쩔 때 줄어들고 그러거든요. 이거보다는 4분기 영업이 컨센트 이하였다는 게 더 어제 작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하락폭이 굉장히 심했다. 이건 역시도 시장이 지금 어떤 심리적 상태인지 흐름인지를 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래서 HMM하고 동부하이 타고 KCC가 제일 많이 어제 회사가 많이 됐고 보고서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 생각이 제일 많았고요. 오스테이 임플란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아타까운 소식이 좀 있어서 이것도 어제 회사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거래 정지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심리 계속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어제 그 다섯 번째로 좀 많이 회사된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담당자들이 LG 디스플레이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OLED 패드 때문에 방문했다는 내용들 때문에 이게 많이 회사가 됐는데 사실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OLED 부분은 애플이 움직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런 행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계양전 얘기는 아까 이제 좀 전해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이슈들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박병찬 부장님과 함께 시장 이슈들도 좀 살펴봤는데 이렇게 크게 희망을 가질 만한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 3월 10일 동시만기 3월 10월 FLC 회의 3월에 중국의 전인 대회 이게 가장 큰 변곡점으로 많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 시장을 딱 추세 전환시킬 만한 어떤 강력한 이벤트나 강력한 매주체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변화가 생기는 것들은 지금 없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서 단기적으로 이번 주 주간 시장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단기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어제 미국 시장 움직였고 오늘 시장도 우리 시장도 그것에 연동하면서 움직이기겠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사태가 예를 들면 전쟁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 주식이 확 뜰 거냐 그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미국 시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주식들이 급등하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가 뭐 네온가스에 퍼티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되돌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을 한 40여 분 남겨놓고 있는데 제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쌍바닥 치고 올라가는 걸로 그렇죠. 지난번 저점 트라이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안 하는 게 좋죠. 훨씬 좋죠. 지난번 2600포인트였고 어제는 2600... 76포인트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저점을 트라이 해버리면 이게 다음 저점에 대해서 우리가 루키션 마크인데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저점을 형상으로 올라가버리면 이걸 짐바닥으로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그게 기적 분석상으로는 역 헤드앤슐더라고 하죠. 그렇게 모양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내 보겠습니다. 박광창 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보고 끝난다.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자는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정신을 휘청 node 고防 ti하자 귀한 보행 보행